내가 아는 어머니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안다. 상속 때문이었어요. 순양 생활과학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을 희생시킨 겁니다. 고통을 가져온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전담해야 합니까? 니 어디 가가 그런 말 함부로 하고 당기지 마라잉. 도저히 니는 평생 서민으로 살 일이 없다. 진양철이 순주 아이가. 니 어가 새서울타운 깨발치단. 니 한번 해봐라. 신도시 한번 만들어 봐라. 찾았습니다. 미라클의 다음 목표. 새서울타운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조성할 생각입니다. 새서울타운 개발 사업권이 넘어갔습니다.